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New 메뉴를 클릭하여 New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Width는 241mm, Height는 166mm, Resolution 100, Color Mode를 CMY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여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Ctrl-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수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확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락 올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잠궈주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이라고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북커버 앞면에 사용될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 파일에서 Cosmos.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미지가 열리면 Quick Selection 툴을 이용하여 중앙에 있는 Cosmos 꽃잎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J를 눌러 복사합니다. 새롭게 복사된 레이어에서 이미지의 색감을 조절하기 위해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Colorize를 먼저 체크한 후 Hue는 40, Saturation은 20, Lightness는 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색상의 배너를 확인합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Background Layer를 선택하고 다시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을 선택합니다. Colorize 체크 Hue는 40, Saturation 15, Lightness는 3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Cosmos 배경 이미지에 필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텍스처, 패치워크를 선택하고, 스퀘어 사이즈는 9, Blip는 16 정도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Background Layer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한 후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Photoshop 작업창으로 돌아가 Ctrl-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Ctrl-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Cosmos 배경이라고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Grid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Cosmos 배경 레이어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를 선택하여 마스크를 적용한 후, Gradient Tool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정색 배경으로 설정하고,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밑에서 위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창으로 돌아가 레이어 패널에서 꽃잎만 선택된 레이어를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옮기고, Ctrl-T를 눌러 크기를 조절한 후, 크기에 맞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Cosmos로 입력합니다. Cosmos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Drop Shadow를 선택하고, Opacity는 75, Distance는 6, Size는 8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osmos 꽃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Cosmos 배경 레이어의 Opacity를 80으로 설정하여, 색감을 좀 더 연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툴립 배경 이미지와 벚꽃 배경 이미지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툴립.jpg를 불러옵니다.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 메뉴를 클릭하여, Colorize 체크, Hue는 0, Saturation 15, Lightness 4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Photoshop 작업창으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창은 닫아주시고, Ctrl-T를 눌러, 디자인 온고에 맞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툴립으로 변경합니다. 툴립 레이어 아랫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앞서 설정한 그대로 색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이미지도 같은 방법으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벚꽃을 불러옵니다.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 메뉴를 클릭하여, Colorize 체크, Hue 62, Saturation 20, Lightness 35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필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에서, Brush Stroke, Spectre를 선택하고, Spray Radius를 18, Smoothness는 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Ctrl, T를 눌러, 디자인 원고에 맞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고정시키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벚꽃이라고 변경합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 Rectangular Marky 툴을 선택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Gradient 툴을 선택하고, 툴릭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아랫부분이 사라지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북 커버의 앞면 배경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뒷면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커버의 뒷면 배경에 사용할 패턴용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File, Open 메뉴를 선택하고, Pattern.jpg를 불러옵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선택합니다. Pattern 네임 대화 상자가 열리면, 패턴으로 입력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으로 돌아와, 새 레이어를 만든 후, 레이어 이름을 뒷면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Rectangular Marky 툴로, 작업 창의 왼쪽 반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뒷면 패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Pattern Overlay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정에서 패턴 옆에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여, 등록한 패턴을 찾아 선택합니다. Blend Mode는 Normal, Opacity는 100, Scale은 2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패턴 무늬가 입혀졌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새 패턴을 만들기 위해, File, New 메뉴를 선택하여, New 대화 상자가 열리면, Width는 100, Pixel, Height 역시 100, Pixels으로 설정하고, Resolution은 100, Color Mode는 CMI, 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선택합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패턴용 하트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Pixels으로 붙여넣습니다. 작업 창을 중앙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시 숨겨 놓습니다.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선택하여, 이번에는 하트 패턴이라고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포토샵 작업 창으로 돌아와,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하트 패턴으로 입력합니다. Retangular Markature를 선택하고, 작업 창의 반을 다시 선택합니다. 정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입힌 후,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하트 패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Pattern Overlay를 클릭합니다. 옵션 설정에서, 패턴 옆에 작은 화살표를 선택하여, 등록한 하트 패턴을 찾아 선택합니다. Blend 모드는 Normal, Opacity는 Back, Scale은 6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하트 패턴 레이어에, B를 0으로 만들고, 하트를 제외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다음과 같이, 북 커버의 앞면과 뒷면의 배경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Ctrl,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북 커버의 앞면의 마름모 모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아름모 모양의 흰색 부분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수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마름모 공율로 변경합니다. 이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4색 마름모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수로 붙여넣습니다. 흰색 마름모 위에 맞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마름모 02로 변경합니다. 이제 마름모 02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Inner Shadow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75, Distance 2, Size는 2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마름모 01 레이어를 더블클릭하고, Drop Shadow를 클릭하여, 오페시티는 75, Distance 3, Size는 8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4색 마름모의 각 부분에, 꽃잎 문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를 확대하고,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꽃잎 문양을 선택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수로 붙여넣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시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 후, Alt을 누른 채,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복사된, 모든 꽃잎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머지 레이어스를 선택하여,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칩니다. 이제, Move 툴로, Alt, Shift를 누른 채, 대각선 방향으로 복사하여, 총 16개의 무늬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복사된, 모든 꽃잎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머지 레이어스를 선택하여,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칩니다. 이름을, Pattern 0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베렌 엠보스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필러우 엠보스, 테크니크는 스무스, Depth는 100, Direction은 Up, Size는 E, Soft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Ctrl V를 눌러, 꽃잎 문양을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디자인 원고에 맞게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Pattern 02로 변경한 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같은 옵션으로, 베베렌 엠보스를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넝클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수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툴로, Alt Shift를 누른 채,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3개 더 복사합니다. 모든 넝클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여,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고, 이름을 Pattern 03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베렌 엠보스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Flow 엠보스, 사이즈는 2,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넝클 문양을 선택하고, Shift Ctrl Z를 눌러, 그룹을 해제합니다. 기본 패턴 하나만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앞서 해턴 방법으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배치한 넝클 문양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고, 이름을 Pattern 04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베렌 엠보스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필러 엠보스, 사이즈는 2, 소프트는 0, 쉐도우 모드에서, 오페시티를 5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화면을 전환합니다. 방금 만든 마름모 문양을 이용하여, 뒷면에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Ctrl을 누른 채, 마름모 0102, 패턴 0102, 0304를 차례대로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한 레이어들을,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본을 만듭니다. 복사된 레이어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erge Layers를 선택합니다. 하나로 합쳐진 레이어의 이름을, 뒷면 마름모로 변경합니다. Ctrl-T를 눌러, 크기와 모양, 위치를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Rectangular Marky 툴을 선택하고, 뒷면 마름모 이미지의 선택 영역을 설정합니다. 필터, 필터, 디소트, 투어를 선택하고, 앵글을, 마이너스, 3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 효과를 확인하고, Ctrl-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음으로, 퀼트 제목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이름을, 반투명 사각으로 입력합니다. Rectangular Marky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마름모 문양 가운데, 사각 영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Alt-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Opacity를 75로 설정하여, 연하게 만듭니다. Ctrl-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한 후,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퀼트 타이틀을 선택하고, Ctrl-C를 누릅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들어와,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반투명 사각 레이어 맞게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앞면 퀼트로 변경합니다. 다시 일러스트 작업창으로 가서, 이번에는 금박 라벨을 선택합니다. Ctrl-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앞면 아랫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금박 라벨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60, 디스턴스 2, 사이즈는 1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하트 문양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뒷면 로브 킬트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옆에 시티를, 90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북 커버의 중간에, 옆면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설정하기 위해, View, 룰러스를 체크하여, 눈금자가 보이도록 합니다. 왼쪽의 눈금자를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다음과 같이, 가이드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의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3개의 안내선을 더 만듭니다. 디자인 원고에서, 옆면의 인약과 비교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3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름을, 옆면 배경 01로 변경합니다. 렉탱글러 마킷 툴로, 옆면 배경의, 안내선 윗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정경색을, C0, M35, Y85, K0, 배경색을, C30, M100, Y60, K20으로 설정한 후,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하여, 선택 영역의,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그라데이션을 적용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이어서, 선택 툴로, 중간 영역을 선택합니다. 세 레이어를 추가하고, 정경색은 흰색, Alt, Delete, 룰러 색을 채웁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선택 영역을 지정하여, 옆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모두 채운 후, 일러스트 작업장에서, 킬트 타이틀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흰색 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옆면 퀼트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장에서, 하트 문양을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장에 붙여넣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옆면 로브 퀼트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을 점검하기 위해, 눈금자를 꺼주시고, 그리드에 레이어를 켠 후,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잠깐 숨겨놓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두 RGB 컬러 모드로 전환하고, 대화 상자에서, DOM 플랫턴을 선택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하여, 자신의 비번호를 이름으로 입력한 후, 포맷을 JPG로 설정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퀄리티를 1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수님의 비번호를 그대로아いき 믿습니다. 간단한 끔을때에 따라서, d. 반대허, 1 c. 1 p. 감사합니다.